거의 10억입니다 배고픈 사람들 어디에? 세상에 있는 채로 10억 명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10억 명의 사람들이 배가 고픈 채로 있어요 다 끊어 주시고요 there is, there는 해석하지 않죠 있어요 is는 있다는 뜻이죠 명백하게 원인이죠 하나의 싱글 단 하나의 원인도 있는 건 아니다 명백하게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고픈 이유는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말이죠 far and away 단연코 가장 큰 원인이 있어 그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poor의 명사형이네 그죠? property, ty라고 명사네 가장 큰 원인은 가난이야 79%의 세계의 hungry 배고픈 사람들 되겠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뭐야 5% 이거는 더 플러스 혐오는 사람들 더 hungry 배고픈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75%가 살고있습니다 수일치 주의하시고요 % 나오면 뒤에 있죠 of 이하인게 주어로 보면 되요 요거를 수일치 시킵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형사 복수 형사 입니다 그래서 hungry people이 되겠어요 hungry people이 살고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을까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 나라는 관계대용사죠 net export of food 식량의 수출국의 수출국이다 순수한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순수 식량 수출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나라들은 뭐겠어요 당연히 가난한 나라들이죠 가난한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 식량 수출국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how can this be 어떻게 될 수가 있어 그죠 이상하죠 모순이란 말이야 왜 배고픈 나라가 그죠 헝그리한 나라가 식량을 수출하고 있대 이야 그럼 모순이네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바로 이거다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수일체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the reason 이유가 있어요 쭉 가서 이즈가 동산에 the reason is that 부어로 쓰이는 접속사 that이죠 그 이유는 that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why 생각된 겁니다 the reason why에서 why 많이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in those countries 그 나라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그 이유는 그 이유는 pet이라는 것이다 products 제품이 있어요 제품 제품이라는 것이 판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판매될 수 있어요 어떤 제품이야 거기에서 생산되는 pp입니다 생산되는 이거 대응을 해석합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 제품 이거는 바로 농산물이겠죠 식량이겠죠 식량이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can be sold 수동패 주의하시고요 on the world market 세계 시장에서 팔리기 때문이죠 for more than local citizens 되겠습니다 음 값어치로 이상의 값어치로 어떤 이상의 값어치냐 이거 값어치를 나타내는 거 왜냐하면입니다 이게 뜻이 여러가지구나 왜냐하면 왜냐하면 팔리기 팔린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afford can afford 뭐뭐할 여유가 있다 pay for 뭐뭇에 대해 돈을 지불하다는 얘기죠 그것 제품이죠 식량이 되겠죠 그 제품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만한 여유가 있다 그거보다 더 많이 많기 때문이죠 그죠 더 많이 되겠습니다 팔리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음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어 보겠습니다 자 현대입니다 현대 모던 에이징이 현대입니다 현대에 요즘에 이런 얘기죠 현대에 당신은 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식량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식량이 없기 때문에 굶지는 않아요 언제 요즘 현대시대에는 당신은 굶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이죠 노 머니 가난하다는 얘기죠 식량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굶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문제가 있어 문제는 덫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속사 덫입니다 식량이라는 것은 식량이라는 것이 너무 비싸 식량이라는 것이 너무 비싸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 비싸고 가난해 못사는 거지 뭐 to buy it to 뭐뭐 하기에 it 식량이죠 식량을 사기에는 가난한 겁니다 이 to가 형용서를 수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대한 그랜드 거대한 체계에서 all things 되겠습니다 식량의 거대한 체계에서 올 때는 이것은 너무 비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너무 비싸고 그래서 뭐야 너무 너무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식량은 너무 비싸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이게 문제야 답이 있어 그래서 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 것이다 이거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나오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예 전치사에 있다라는 것이죠 뭐 하는 데 있는 거냐면 계속 하는 데 있는 거죠 트렌드를 흐른 추세 이런 거죠 무엇의 추세냐면 가격이죠 식량의 가격을 낮추는 낮추는 거죠 어떻게 낮추는 추세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식량의 가격을 낮추는 게 답이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